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오늘은 무료로 쓸 수 있는 베이스 가상악기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 준비했습니다. 모더베이스2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어떻게 받고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ikmultimedia.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 Free Software라고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은 ikmultimedia에서 제공하는 무료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모더베이스2는 여기 있고요. 보통 이렇게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에는 CS라는 게 붙어요. 커스텀샵의 줄임말인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부터 CS로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뭐 생기더니 이제 여덟 개나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이펙터들도 있고 가상악기들도 있고 앰프 시뮬레이터 같은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뭐 하나씩 받아가지고 써보시면 되고요. 예전에 앰플리티브5 같은 거는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고요. 오늘은 모더베이스2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 다음 영상에서 모더드롬 무료 버전까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영상과 다음 영상 이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모더베이스2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여기 클릭해가지고 정보 살펴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무료로 받을 거니까 바로 Free 이거 눌러가지고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화면이 나옵니다. ik프로덕트 매니저라는 거를 설치하라고 나오는데요. 회원가입 안 하신 분들은 회원가입하고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이미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가 돼 있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실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ik프로덕트 매니저 이거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프로덕트 매니저에도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로그인을 하시고 나면은 매니지 마이 프로덕트라고 하는 항목이 보일 거고요. 이미 뭐 이것저것 구입을 하셨거나 아니면 무료로 배포하는 걸 받았거나 하신 분들은 몇 개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CS버전 아까 말씀드린 무료 버전들을 받을 수 있게 목록이 쭉 나타날 겁니다.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쭉 나오는데요. 저는 뭐 제가 구입한 것들도 있고 무료로 받은 것들도 있는데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모더베이스2라고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유료로 당연히 판매하는 제품이죠. 마침 지금 99.99달러 그러니까 100달러에 세일을 하고 있긴 해요. 그런데 무료 버전으로도 일단 음원을 하나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더베이스2 보시고 그냥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바로 인스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스톨한 항목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Authorize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초록색까지 뜨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설치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모더베이스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모더베이스2 화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화면만 딱 봐도 조금 그럴싸하게 생겼어요. 베이스 가상악기는 트릴리안 많이 들어보셨죠? 뭐 여기저기 유튜브나 아니면 정보에서 트릴리안 많이 소개할 거예요. 저도 이미 구입을 해서 오래전부터 써오고 있거든요. 트릴리안에도 분명히 좋은 점이 있고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모더베이스2만의 장점이 조금 더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료 버전으로 배포하는 걸 일단 먼저 받아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괜찮았어요. 또 하나로 무료 버전 베이스 가상악기 하면은 앰플 사운드의 제품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앰플 사운드 회사도 베이스 가상악기, 기타 가상악기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정말 괜찮아요. 그런데 무료 버전으로 배포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움이 되게 많았어요. 무료니까 어쩔 수 없구나. 하지만 무료니까 감지덕지하고서 이런 느낌이 되게 강했거든요. 그런데 모더베이스2는 상대적으로 그런 느낌이 조금 덜했습니다. 그래서 앰플 사운드 무료 버전보다는 이게 확실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분명히 저의 개인적인 체험으로서의 생각이지만 앰플 사운드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분들 아니면 정보 찾아보신 분들은 그만큼은 모더베이스2도 충분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무료 버전은 이렇게 음원 하나만 달랑 쓸 수 있어요. 60년대 P베이스 그러니까 프리시젠베이스 음원을 쓸 수 있는 건데요. 여기 이제 픽업 모양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프리시젠베이스에 어떤 그런 걸 딱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쉽게도 재즈베이스류는 아니에요. 앰플 사운드 회사에서도 무료 배포하는 게 프리시젠류고요. 이것도 프리시젠을 무료 배포해요. 이제 나머지 잠겨있는 거는 이제 무료 버전이기 때문이고요. 프리셋이 위에 있거든요. 근데 프리셋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음원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쓸 수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무료 버전은 이게 의미가 없고요. 음원 달랑 하나 쓸 수 있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이스 하나 끼기 때문에 이렇게 지판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친절하게도 피아노 음원 대비해서 그 음이 어딘지 이렇게 우리가 맞서가만 이렇게 눌러보면 바로 이 지판과 피아노 음원을 동시에 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판이 조금 낯선 분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꽤 괜찮았어요. 트릴리안보다는 훨씬 나은 거죠. 사실은 이런 부분을. 트릴리안은 사실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된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트릴로지라고 하던 시절부터 썼거든요. 트릴로지가 발전해서 트릴리안이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너무 좋다 이러면서 썼어요. 그런데 트릴리안은 아직 좀 머무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자체에 담고 있는 음원은 좋지만. 그런데 이렇게 유저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아주 좋게 되어 있습니다. 툰트랙에서 나온 이지베이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유저 인터페이스가 좋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주황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는 키 스위치라고 하는데요. 키 스위치는 여러 가지 주법들. 해머링 온, 풀링 오프, 슬라이드, 뮤트 주법 등등을 바로바로 제어할 수 있게 있는 키 스위치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건반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여기 이제 깜빡깜빡 거렸죠? 내가 연주하고자 하는 프렛의 위치를 이 지판으로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특정음을 어떤 부분에서 연주하고 싶은지를 약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기타나 베이스 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음을 여기서 칠지 저기서 칠지 같은 음을 내는 곳이 여러 군데에서 있고요. 현악기의 특성이죠? 그리고 어디에서 치면 좋을지 그런 어떤 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지정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기타나 베이스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었어요. 굉장히 유용하게 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왼쪽 밑에 보시면 이렇게 건반 모양으로 아예 바꾸실 수도 있고요. 지판을 보실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지판이랑 피아노 건반이 같이 나오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벨로시티 입력의 양을 크게 작게 할 수도 있고요. 일단은 디폴트로 정가운드 돼 있죠. 그리고 자동 연주되는 어떤 그루브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재생해서 이제 쓸 수도 있고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해가지고 그냥 바로 밑위로 찍히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있어요. 그것도 이제 조금 이따 잠깐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항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플레이 스타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손가락으로 튕길 수 있는 거 피크로 치는 거, 슬랩 하는 거 이렇게 이제 다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핑거링은 한번 들어보세요. 피크 들어보세요. 슬랩 들어보세요. 조금씩 음원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 뉘앙스를 다르게 낼 수 있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굉장히 유용한 거죠. 트릴리안 같은 경우는 자꾸 트릴리안 비교해서 그렇지만 트릴리안은 그냥 그때그때 그 음원을 골라야 돼요. 사실은 이런 연주를 바꾸는 거 이런 거 없죠. 불편하지만 음원 자체 그 어떤 샘플 자체의 그런 퀄리티로 그냥 야 그냥 써 뭐 이런 느낌이라면 요즘 나오는 뭐 앰플 사운드 제품 그 다음에 모더베이스2 그 다음에 이지베이스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좀 세밀한 이제 연주 이런 기법을 넣을 수 있게 세밀한 조정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 뮤트 주법 같은 거 몇 퍼센트 정도 이제 쓸 수 있을지 그런 거 표시할 수 있고요. 여기 올리면 여기까지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통해가지고 조금 더 세밀한 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뭐 슬라이드 노이즈나 디테칭까지 이건 프렛을 누르고 이제 손을 뗄 때 나는 이런 노이즈인데 뭐 이런 것도 제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 부분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핑거보드 그러니까 프렛이 있는 거와 없는 거 원래 프렛이라는 게 이렇게 쎄잖아요. 이런 구분들 이렇게 마디 구분이 돼 있어서 기타나 베이스들이 일반적으로 쉽게 연주할 수 있죠. 근데 첼로, 바이올린 이런 것들은 프렛이 없잖아요. 근데 베이스 중에는 프렛이 없는 프렌리스 베이스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음원들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료 버전은 안 됩니다. 눌러볼까요? 안 돼요. 무료 버전은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무료 버전에서 쓸 수 없습니다. 이제 구입을 하면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몇 현 베이스를 쓸 수 있을지 고를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4현 베이스 있지만 중후한 맛이나 아니면 베이스 본연의 아무래도 저음역대를 다루는 악기니까 더 풍부한 저음을 얻기 위해서 5현이나 6현 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바꿔가지고 5현 이제 보이시죠? 그 다음에 6현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5현이나 6현을 고르면은 비음까지가 이제 최저음으로 낼 수 있습니다. 드롭 튜닝을 하면은 여기 이제 드롭이라고 있죠? 드롭 튜닝을 했다고 치면은 이제 더 밑에까지 한음 정도 반음 한음 정도까지 더 내릴 수는 있긴 하지만 너무 극저음이라 그렇게는 많이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비음까지 내릴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5현은 그러면은 5줄인데 6현은 그 밑에 한음 더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베이스에 기본적으로 5현은 밑에 한 줄 생기는 거고 6현은 밑에 한 줄 더 위에 한 줄 더 이렇게 생기는 게 6현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베이스가 조금 낯선 분들은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액션 뭐 줄로피예요. 이제 줄이 얼만큼 떠 있는지 그런 것도 제외하고 뭐 그 다음에 이거 요런 거는 되게 특이해요. 이건 우리가 이제 기타줄 갈거나 베이스줄 갈 때 쓰는 건데 요런 것까지도 게이지랑 뭐 이런 거를 다 조절할 수 있게 줄을 얼마나 오래된 건지 쇠 건지 뭐 이런 것도 고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굉장히 이제 재미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일렉트로닉스는 픽업 관련된 부분이에요. 요거 요렇게 가운데 있는 거 일종의 마이크죠. 현의 울림을 받는 마이크예요. 그거를 픽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픽업이라고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냥 우리는 흔하게 픽업이라고 부르죠. 픽업. 요거를 조절할 수 있어서 브릿지가 요 뒤에 브릿지 쪽 요기에 붙은 거 넥이 이쪽에 붙은 거 요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제어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리고 아마도 이제 무료버전은 이거밖에 안 되지만 유료버전은 또 다양한 이제 또 구조가 있으니까 또 다르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골라 쓸 수 있는데 무료버전이기 때문에 일단 하나밖에 못 씁니다. 하지만 유료버전이라면 픽업을 막 조합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픽업 구조나 요런 것들에 대한 걸 다룰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튜디오 넘어가면 요거는 이제 이펙터와 앰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요기 이제 위에 나와 있는데 요기 이제 앰프예요. 앰프 클릭하면 요기 위에 돼 있어요. 앰프 다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요런 거 이제 조절할 수 있고요. 뭐 EQ랑 그 다음에 뭐 게인이랑도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앰프 모델도 진공관이냐 뭐 솔리드 스테이트냐 요것도 할 수 있는데 요렇게 바뀌죠. 다행히 무료버전인데 이거 두 개는 고를 수 있더라고요. 요거는 그나마 땡큐죠. 그 다음에 이펙터도 하나씩 누르시면 요렇게 고를 수 있습니다. 요렇게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 패턴 이제 요게 아까 잠깐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요게 자동 연주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아바코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걸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 템포가 136이래요. 4분의 4박자고요. 일단은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렇게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동 연주되는 거를 이렇게 고르실 수 있고요. 이걸 드래그 앤 드롭 하면은 이제 미디 트랙에 그대로 찍혀요. 그러니까 그대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찍힌 걸 내가 요걸 고지구트로 안 쓰고 내 음악에 맞게 약간 변형해서 쓸 수 있고 그루브도 바꾸고 또는 루트나 뭐 코드 이런 걸 바꿔가지고 쓸 수 있겠죠. 밑에 같은 거 이런 거 보시면은 특이한 거 많아요. 이런 거 당연히 이제 템포 바꿀 수 있고요. 이런 거 그냥 내가 미디로 찍어도 되지만 뭐 괜찮네? 그러면 갖다 그냥 쓸 수 있어요. 요즘에 나오는 가상악기들 드럼 가상악기들 베이스 가상악기들은 이런 자체 그루브들을 대부분 다 담고 있죠. 그러니까 모드 베이스 2만의 특징은 아니에요. 대부분들 다 이런 기능 지원하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요것도 이런 기능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카테고리들이 있지만 무료 버전은 음원이 달랑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구입을 해서 쓰시는 분들은 이제 굉장히 많은 그루브에서 골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카테고리를 범위를 좁혀가지고 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쭉 살펴볼 수 있고요. 무료 버전인데도 생각보다 많은 그루브를 줍니다. 이제 여기 비활성화되어 있는 거에서부터는 여기 보세요. 스크롤이 여기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못 씁니다.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무료 버전이어도 이 정도면 어디예요. 감지덕지한 거죠. 그러면 이제 컨트롤 부분 한번 볼까요? 요거는 이제 컨트롤 맵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반이나 아니면 뭐 다른 뭐 신디사이저나 맞서 건반 위에 뭐 두드리는 거 아니면 건드는 거 돌리는 거 뭐 하여튼 뭐라도 있으면은 그런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정을 일일이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컨트롤은 내가 뭐 특별히 따로 커스마이징 해서 쓰겠다 하면은 건드리시면 되고요. 아 그런 거 모르겠는데 나는 뭐 혹시 잘못 건드린 거 아니야? 그러면 그대로 놓고 그냥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첫 화면으로 돌아와가지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이자면 요기 이제 설정 들어가시면은 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세팅하시면 되고요. 요기 요거 별거 아니지만 인치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인치가 보통은 다 뭐 스펙 같은 거 할 때 기타나 베이스 다 인치로 표현이 됩니다. 솔직히 해외 사이트나 이런 데 보더라도 근데 낯설다. 나는 좀 잘 안 와닿는다. 그러면 이제 여기 누르시면 센티미터 요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눈에 보기에 편해져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센티미터로 이렇게 바뀌어요. 요거는 사실 뭐 브릿지에서 거리 같은 걸 뜻하는 것 같아요. 요거. 그래서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베이스를 치는 이제 그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도 음원이 이제 소리가 바뀌잖아요. 뭐 연주해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좀 구조를 아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위치까지도 이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무료로 쓸 수 있는 베이스 가상악기 모더베이스2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모더드럼이라고 하는 드럼 가상악기 무료로 쓸 수 있는 거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다음 영상까지 함께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프민지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